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으시시한 시대가 된 겁니다.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확실한 게 없어진 거죠. 확실한 게. 확실한 것 자체를 요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특히 AI가 가져온 변화라는 것은 정말 확실한 것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로 씩씩하게 개척해 나가야겠다. 그러나 아마 임무를 많은 직업인들, 직장인들에게 주는 것 같아요. 확실한 게 없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아주 좋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제임스 카멜론 감독이 고백한 거지 않습니까? SF를 지필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나 솔직한 이야기거든요. 두 달 터울로 뭡니까? 성능이 10배, 20배 정도 더 뛰어난 AI가 여러분들 쏟아져 나오니까 어떻게 알겠냐 이야기죠. 어제 여러분들 아주 저는 인상적인 표현이 이겁니다. AI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서 공상과학 소설을 쓰는 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3년 뒤 상황은 저조차도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이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저 또한 약간 여러분들 거리를 조금씩 두기 시작하는 그런 지금 연배니까 지금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은 정말 아슬아슬하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그렇게 의미 있게 제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평균적인 재연배 남자들에 비해서 걔가 정보에 대해서 대단히 센스티브, 민감한 편인 거지. 이런 것을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무덤더방에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조직에 속하지 않고 조직을 떠나가지고 거의 이런 젊은 날에 광야에 서서 이런 생계를 혼자서 해결했기 때문에 더 정보에 민감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그냥 이야기로 안 들리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뭡니까 은퇴해버리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이 메시지를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는 이공계 가운데서도 가장 여러분들 하급 과정이 힘듭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공부가 가장 빡세게 시키는 과가 컴퓨터공학과입니다. 그리고 취업보정수표였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외신들 찾아보게 되면은 테크 기업들이 그냥 컴퓨터공학과를 안 뽑는 이야기가 출률이 나오는 겁니다. 빅테크들이 점점 더 적은 수의 컴퓨터공학과 졸업생을 구한다. 그리고 가장 최신 뉴스가 2024년 9월 19일 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테크잡이 말라버렸다. 곧바로 좋은 날이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억하시겠죠. 공병호tv를 자주 보신 분들은 나오지 않습니까 1년 넘게 실업상태에 있는 이 30대 후반에 모기지가 굉장히 고민이 된다. 이 사진 한 장에 얼마나 고뇌를 어렵게 담고 있습니까 부동산 관련 기술회사에서 레이오프가 됐는데 직장을 못 잡는 겁니다. 계속 노력하더라도 그 내용을 지금 다뤘는데 오늘 제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오늘 비교적 중앙일보의 데스크 가운데서도 이런 정보에 좀 민감한 박상현 오토레타 이런들 발행인이 컴퓨터학과 교수의 걱정이라는 그런 칼럼을 기구한 겁니다. 그건 가장 내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컴퓨터공학과 교수 미국에서 컴퓨터공학 교수라는 것은 졸업생들의 취업의 의료들을 바로 지켜보기 때문에 컴퓨터공학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국 캘리포니아 버컬리는 스탠포드와 함께 실리콘밸리에 진출하기에 가장 좋은 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탓에 각종 인턴 경험을 쌓기가 쉽고 미국에서는 함께 일해본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인력 확보에 혈안이 된 빅테크 기업들은 심지어 인턴들에게도 웬만한 기업의 정직원 수준의 보상을 주면서 구애에 열심히 었습니다. 그러니 버컬리에서는 프로그램 수업을 들으려는 학생들도 넘쳐났고 학교에서는 이들을 수용하게 수업을 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학교의 컴퓨터학과 제임스 오블라이언 교수가 자실의 링크드인에 월드저널의 기사를 인용하며 버컬리의 컴퓨터학과 졸업생들의 취업을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글을 썼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부 정보인 거죠. 제임스 오블라이언 교수가 트위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입력을 해봐도 여러분들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부자가 컴퓨터공학과 출신들의 취업이 예전만 못하고 좋은 날이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대한 정보인 거죠. 과거에는 성적이 나쁜 학생들도 손쉽게 직장을 구했는데 요즘은 학점이 가장 좋은 학생들도 졸업을 앞두고 아무런 오프를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때를 잘못 잡은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브라인 교수의 진짜 걱정은 이 추세가 앞으로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좋은 날이 안 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컴퓨터공학과들이.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저는 상당 부분 어디 찾는 거 아닌가 AI의 여러분들 발전해서 찾거든요. 그가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실험적인 프로젝트 대신에 당장 수익이 나는 사업에 집중하고 그 외에는 AI의 올인한 중입니다. 결국 현재 시리콘베리의 수혜자는 오픈 AI와 같은 앞선 AI 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나온 경력자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우수한 AI가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에게는 취업장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며칠 전에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이름 젠슨항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AI 하기 위해서 컴퓨터공학과 이름 출신 사람들을 뽑을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AI에 일 맡기면 상당 부분 처리해 줄 테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추세가 앞으로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거하고 우수한 AI가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에게 취업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미 나온 AI 모델의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초급 프로그램을 뽑지 않고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굳이 고용해서 인금비를 늘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이런 방송 나간 것 중에 9월 17일인가 여러분들 세일즈포스의 컨퍼런스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객사 여러분 프로그램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회사 제품 에이전트 폴스 여러분들 구매하셔가지고 조금만 변하면 여러분들의 각사에 맞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걸 전부 다 각사 여러분들 다 프로그램을 했겠죠. 그런 인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기란 프로그램이 전부 없어지는 세상은 될 수가 없겠죠. 프로그래머들의 역할이 변할 겁니다. AI를 활용해 가지고 단순 노동들은 시키고 그다음에 자기가 여러분들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하거나 그런데 그 일도 점점점 대체될 거 아닙니까 이번 가을에 입학한 컴퓨터 전공 학생들이 4년 이후에 졸업할 때는 완전히 다른 취업시장을 만날 게 확실하다고 경고한 오브라인 교수가 일자리는 계속 줄었는데 이미 직장을 잃은 프로그래머들과 함께 경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의과대학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수많은 여러분들 그런 이공계 출신들이나 학부형들이 다 뜻을 모아 가지고 정원이 확대되니까 의과대학을 달려가는데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겠죠.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감소 추세가 될 겁니다. 저출산은 더 심할 것이고 건강보험은 훨씬 더 재정의 압박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되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콘텐츠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인기가 있지 않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반도의 가치가 이런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낙후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여러분들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사명감을 갖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제가 이야기하면 제 자신이 뭐죠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완전히 은퇴하지 않으면 시대 추세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학습이 중지가 되면 그냥 고집불통의 여러분들 노인내가 되지 않습니까 학습이 여러분들 그거 되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젠선 황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빠워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gpu에 돌린 훈련시키는 ai 모델이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세일즈 포스의 이름 창업자가 이름 컨퍼런스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각사가 프로그램을 뽑아서 이러면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회사 싸게 여러분들 뭡니까 인당 몇 불 지불하게 되면 그냥 가져가셔가지고 에이전트 포스를 약간만 뭡니까 자사에 맞게끔 변조하게 되면 훌륭하게 뭐죠 매출 규모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임스 카멜란 감독 이야기처럼 작가가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보니까 2주 전에 한 투자 인민을 대형하는 국민이주라는 회사에서 담당 변호사가 나와 가지고 한국의 유학생들 짐을 싸나 미국 빅테크 기업 취업 비자 영주권 지원 전면 중단 이렇게 여러분들 좀 겁난 방송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저는 아마존에 일주일 전에 합격했습니다. 2024년 12월 입사 예정입니다. 아주 똑똑한 그런 재원인화입니다. 아마존 인사팀에서 H1B랑 취업 비자랑 영주권 스폰스를 다 해 주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말씀하신 영상 내용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취업 비자를 밟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